야류별곡 탈춤이 갖고 있는 품자와 해악 이런 것들을 위트있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여줬고 누가를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작품 작품 자체에서 사유의 힘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전통춤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 창의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한 좋은 이유가 아닌가 유쾌한 해원의 어떤 춤판임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